아픈지 한달 됐다고 하는데 이웃사촌이랑 제가 이거 붙여가지고 한 20분 동안 있어보겠는데 어떤 결과가 있는지 20분 뒤에 한 번 볼게요 자 이제 어떠세요? 이거 되게 혈압했는데 진짜 너무 안 아파서 좀 신기할 정도네요 신기하죠? 떼셨다가 조금 있다가 붙이고 작은 걸로 바꿔 드릴게요 진짜 신기한 직원들도 이것도 못 써보겠다고 그러죠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인터넷에 대해 불러 올리려도 되죠